4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 못말리는 결혼이 스크린 수를 확대했습니다. 270개 개봉관에서 시작한 못말리는 결혼은 주말인 지난 13일 스크린 수를 384개로 확대하는 등 스파이더맨 3의 공세 속에서도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김수미의 코믹 여령과 임채무의 능청 연기, 하석진 유진의 상큼한 커플 연기, 윤다훈, 안현홍의 감초 연기 등 출연진들의 맹활약이 돋보이는데요. 영화 못말리는 결혼, 한동안 침체됐던 한국 영화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